오늘 낮에는 신사, 밤에는 징승. 다 동그라미 하셨어요. 그러니까요. 저는 뭐 시간과 장소에 맞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밤에는 또 이제. 지금은 그렇죠. 열심히 업무하고. 얌전하게. 신사의 이미지잖아요. 신사의 이미지인데 밤에도 다른 면이 있다.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. 표현을 진짜 잘하네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본인의 그 무서운 어떤 테크닉이 있군요. 아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. 총각으로서. 아 그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요? 네. 여기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. 저는 아직 총각이다 보니까. 네 총각이라도 뭐 똑같잖아요. 네. 경험은.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. 아 이거 중요하다. 사랑한다는 말. 보통 남자들 말 잘 안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. 중요하죠. 그러면 좋잖아요. 그런데 말씀을 잘 안 하신다면. 사랑한 대의 사랑한 대의.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. 저런 점.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. 한 번도. 들으면 좋겠죠. 이렇게 말로 안 하고요. 행동으로. 행동으로. 진득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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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득하게 이제 한 시간으로. 그걸 이제 다 듣는다는.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로 듣는군요. 네네.